네 셀레디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저한테 얻어지는 이런 수액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하는데요 그저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우리 주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이 걱정과 고민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지 이러한 대응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뤄드릴 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기분 좋게 급등을 하면서 플러스 12%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4.5%에서 종가 마감을 해줬는데요 이 셀레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로나의 재유행으로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다시 코로나가 잠담해진다는 소식에 재료 소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되는 하락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런 하락에 굉장히 걱정과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바이오테마의 종목은 이렇게 단기적인 재료로 급등을 했다가 꺼져버린 경우가 대반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잘 보고 빠르게 먹고 나와야 하는 만큼 이 매매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셀레디 같은 경우에 우리 주류님들에게 많은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인데요 마냥 오른다고 내동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각 구간들의 매수세와 매도세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이오 같은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시기엔 리스크가 그만큼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최고점에서 매도 타점을 드렸었는데 전에 영상 간단하게 한번 보고 오시면요 제가 3주 전에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역대급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현재 샀는데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지 이런 수익이 처음이라서 당황된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영상으로 다뤄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현재 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의 장으로 윗고리가 크게 달리면서 현재 역망치형 캔들로 마감을 했는데 만약 현재 이 종목을 지금 보유 중이시라면 내일 모레 있는 월요일장에서 시초가에 일단 비중을 반해서 50%에서 많으면 전략 매도까지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셀리드로 단타 한번 쳐볼까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구간 절대 안 하시는 걸 제가 권장드리는데요 그 이유는요 현재 구간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지금 진입을 하시려면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려요 약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현재 역대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해줬는데요 그만큼 소화를 빠르게 해주면서 올라갔던 것만큼 조정도 심하게 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네 이렇게 제가 최고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엄청난 조정이 나와야 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제가 이렇게 고점에서 2분의 1이나 전략 매도 문자 전송을 드리고 나서 우리 주주님들 이 고점에서 매도 잘 하셨고요 하락 조정 제가 기다리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 매도 왜 했습니까? 하락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소하는 전략으로 가려고 매도를 했죠 그러면 주주님들 잘 기다리셔야죠 이런 구간에서 지금쯤 저점이겠지 지금쯤 저점이겠지 혼자서 매소를 하시면서 이런 수급과 흐름을 보지도 않고 매소를 하시니까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구간에서 매도화를 드리면서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다시 한번 좋은 구간에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할 수 있게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기다리는 한 달 동안 다른 종목으로도 많은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하잖아요 이 방송 중에 종종 셀리드는 언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해야 되냐고 계속 물어보셔서 제가 계속 기다리라고만 했었는데 최근에 매수할 기회 최근에 아주 좋은 구간에서 매수할 기회가 와서 제가 이날 또 매수 문자를 전송해드렸는데 지금 구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 고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65% 정도 하락에 굉장히 걱정이 되고 힘들 거 이해가 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성향이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타나 스캘핑 유지에 짧고 빠르게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도 되게 빠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옷에도 유행과 트렌드가 있는 것처럼 주식 시장에도 트렌드가 있는데요 예전처럼 이런 장기적인 투자는 이제 한몰 지나갔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구닥다리 같은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는 빠르게 변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주식 시장에서 계속해서 대응을 하시는 사람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같은 하락과 이런 손실 때문에 정말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응적인 방법 달아들고 있고요 이 저점 신호를 파악을 해서 정확한 매도 타점과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했을 때 저점 신호를 파악해서 매도 타점까지 제가 얼마 얼마 원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좀 내동 매매를 자주 하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러한 매매를 자주 하고 계시지 않나요? 꼭 누군가가 내 핸드폰, 내 주식 계좌에 CCTV를 설치해놓고 내가 하는 거에 반대로 주가가 흘러가는 것 때문에 답답하시고 짜증날 텐데 저도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게 바로 자신만의 기준이 없고 이 뇌동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제 이런 뇌동 매매를 그만하시고 솔직히 주주님들이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를 했다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나는 손실만 나는 매매를 하고 계신다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우리 셀리드의 셀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문자 남겨주시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해야 될 때 다들 이렇게 올라간다고 불타기하고 매수를 하고 떨어질 때 자 우리 떨어질 때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하시니까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람들이 환희하고 기뻐할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사람들이 곡소리가 날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꼭 추가 매수로 평당가를 낮추셔야 되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래서 어디까지 평당가를 낮춰야 되냐면 최소한 이 구간 최소한 이 만원 구간까지는 평당가를 낮추셔야 됩니다 단기적인 상승에 분명히 여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자 이 구간까지 상승을 해줄 텐데 여기서 꼭 이 만원 구간에서는 꼭 이 분할 매도나 전량 매도로 수익화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이 구간에서 꼭 또 매도를 안 하셔서 한 번도 물리시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이 매도 타점에서 꼭 분할 매도 하시길 바랬습니다 자 아시겠죠? 주저 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종목이든 매수를 해서 상승이 있다면 이 분할 매도나 전량 매도를 통해서 수익화를 꼭 하는데요 잠자코 기다리기만 하는 투자는 절대로 안 합니다 기다린다고만 해서 주가가 오를 거였으면 지금 손실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이런 대응과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건데요 이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매도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매도가 정말 중요하고 가장 어렵기도 하고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끼치는 게 매도인데요 만약에 주가가 가다가 어느 정도 구간에서 드랄매들을 통해서 수익화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내가 매도했는데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이러한 욕심 때문에 매도를 잘 못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자신의 적정 선에서 손절가를 정해서 손절도 치실 줄 아셔야 되는데 그냥 냅둬요 마이너스 10%, 20%, 30% 그냥 이렇게 주구장창 냅두니까 손실을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돈이 묶이게 되니까 기회비용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을 때 매도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당연히 여기서 더 올라가면 배가 아프죠 하지만 이 분할 매도를 통해서 그냥 남아있는 물량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고 다시 이 수익을 하신 수익금으로 다시 한번 조정이 왔을 때 그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데 주주님들 매도를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서 아쉬우실래요? 아니면 이렇게 다시 한번 하락이 와서 왔을 때 손실을 보는 게 나으십니까? 당연히 아쉬우는 게 나았겠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분할 매도는 항상 습관화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주주님들 추석 연휴 때 돈이 이만저만 많이 나가실 텐데 연휴 끝나고 조금이라도 수익에 보탬이 되시라고 제가 또 선물도 준비해드렸는데 이렇게 세력조 급등에 포착이 돼서 준비해드렸습니다 예상목표 상승률은 30%에서 200%이고요 매수기간은 9월 19일 연휴 끝나자마자 바로 매수를 하셔야 수익을 받아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30%에서 200%로 정해놓은 건 정말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력조 급등 전에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010-4674-9671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포착이 됐을 때 종목을 드리는 거고 이제는 정말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서 내동매매 하시면서 그만 손실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드리는 종목 꼭 받아가셔서 이제는 수익을 이끌어 가셨으면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종목이 바로 하이트론입니다 하이트론 같은 경우에 세력이 들어온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저점 수준을 파악을 해서 매수 문자를 전송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에 있는 제자분께서 9월 10일 날짜로 저한테 수익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780만원이던 수익이 오늘 날짜로 벌써 2960만원이 되는데요 이분은 제 방에 들어오신 지 5개월밖에 안 되신 초보자 분이신데 벌써 1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이번에 운이 좋게 4천만원까지 수익을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200만원은 출금을 하셔서 생활금과 적금에 쓰고 있고요 남은 800만원으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수익을 이끌어 가자고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하이트론 뿐만 아니라 제가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셀리드로도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렸고 그리고 컨타 매트릭스로도 많은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였던 유한양량이죠 국내 최초로 FDA 승인이 나면서 굉장히 급등을 해뒀던 종목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유한양량으로 많은 수익을 보고 계신 우리 제자분들께서 저한테 또 감사하다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분도 제 방에 들어오신 지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굉장히 우수한 제자분이십니다 이분도 1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3700만원 그 이상까지 현재 수익을 벌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서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된 이 종목도 꼭 놓치지 마시고요 19일 목요일까지 목요일에 꼭 매수를 완료를 하셔야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세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답장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이번에 이 종목에 대해서 2억 정도 매수할 예정인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하시고요 혹시나 자신이 거액으로 매수할 예정이다 하신다면 꼭 저한테 잊지 마시고 따로 문자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또 비중까지 관리해 드리니까 꼭 잊지 마시고 문자 따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힘들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관점과 매매 기법으로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있는 제 2회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네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인데요 제가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이고 평생 동안 무료입니다 뭐 한두 달 뒤에 결제해라 이런 흔한 리딩방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이 100만원으로 3200만원 물론 만들 수 있겠지만 얼마를 버시던 그 버는 과정에서 이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없어도 혼자서 자립을 하면서 수익을 벌어갈 수 있게 해드리려고 만든 방이니까요 금전적으로 절대로 요구하지 않고요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해드리고요 하루에 최소 5% 이상 매일같이 수익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가능하시고요 시드머니 처음부터 천만원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고 부담되지 않은 금액이 100만원으로 시작을 하셔도 충분한데요 매달 최소 100%씩 매달 최소 100%씩 한 달마다 수익금으로 계좌를 불러갈 수 있고요 6개월 차부터는 매달 3200만원씩 출금을 하셔서 생활비나 비상금 저축 등에 쓰시면 되고 계속해서 7개월 8개월 갈 때마다 3200만원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경제적 자유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주주님들 주식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로소득으로는 만족이 안되니까 주식시장에서 손해보시면 안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종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확실한 종목이 나왔을 때 그 신호를 파악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제 개인 번호로 010-4674-9671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6개월 차 그리고 1년 차 이때부터는 제가 없어도 충분히 우리 주주님들 혼자서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벌어갈 수 있게 제가 옆에서 케어를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 90%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그 손실을 어떻게든 혼자서 매매를 하시면서 잘못된 매매를 하면서 만회를 하려 하다 보니까 뇌동 매매도 하게 되고 펜엑셀에 같이 이끌려가곤 하는데 그렇게 한 종목에 오랫동안 물려 계시다 보면 이런 기회비용도 잃게 되고요 남들은 다들 수익 다 가져가고 있는데 난 매일같이 혼자서 이 파란 계좌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가 돼버리곤 합니다 그렇죠? 더 최악의 상황은 손절도 못 치고 계속 이런 하락이 물타기 물타기 물타기를 하다가 더 큰 손실을 입게 되고요 그러다가 완전한 최저점에서 세력들의 개미 털기 어쩔 수 없이 손절을 치게 되면서 계좌가 거덜나기 일상인데 저도 현재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있으면서 줄이는 시절에 계좌의 깡통을 많이 쳐봤어서 그런 기분이 간절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현재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안에서 매일같이 종목 추천과 그리고 현재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전 매매를 같이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스켈핑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매수와 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 매도 사인을 채팅으로 하는 것보다는 라이브 방송으로 같이 다뤄드리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같이 단타와 스켈핑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월 정도 수익을 드리면 저에 대한 실력 검증도 하시고 이 100만원으로 시작한 시드가 나중에 3200만원이 됐을 때 저한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선물도 주시고 많이들 그러시는데 저도 우리 주류님들 성장하는 거 보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요 보람도 느끼는데 저보다는 우리 주류님들의 기분도 굉장히 좋아지실 거고 6개월 차부터는 7개월 8개월 이렇게 계속해서 출금도 하시면서 이런 경제적 자유와 그리고 경제적 자유가 생긴다면 이런 심적 여유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도와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족하게는 몰라도 이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지인분들과 출금을 해서 좋은 시간도 보내시고 못하던 취미생활도 골프나 수영이나 취미생활도 하시고요 가족들과 맛있는 외식도 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아들놈 하나가 생겼는데 얘가 나중에 커서 저한테 호도를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는 거고 이 노후관리도 노후관리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도 노후관리 꼭꼭 하셔야 되고 나중 가면 우리 주민들도 은퇴도 하실 텐데 그때 더 힘들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꼭 그렇게 만들어드릴 거니까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현재 셀리드 우리 주저 여러분 이런 하락에 너무 일일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미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드렸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 타점 얼마 얼마 원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시장에 대해서 혼자서 대응을 하시면서 잘 못하겠다라는 이런 대응적인 부분이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셀이라고 한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우리 주저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검패사 강철정이었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